말레이시아 FAO-10 18대 최종계약 서명 계약금액 1조 2천억원 추가 18대 예정 안녕하세요 지난해 우리나라의 방산 수출 규모는 22조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. 올해도 그 기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. 지난해 폴란드의 FAO-10 전투기 48대 수출계약을 따낸 데 이어 이번에는 말레이시아의 18대 물량의 수출 최종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. 말레이시아는 추가로 18대를 더 도입할 계획을 갖고 있어 18대 추가 수출이 예상됩니다.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모하마드 하산 말레이시아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산 전투기 FAO-10 수출을 위한 최종계약식이 열렸습니다. 계약이 체결된 FAO-10 물량은 모두 18대로 약 1조 2천억원 규모입니다. 이로써 말레이시아도 드디어 본격적인 K-방산 고객 대열에 합류한 것입니다. 앞서 지난 2월에는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FAO-10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는 말레이시아 공군과 봄계약을 체결했습니다. 이후 두 나라는 구체적인 납품과 후속 지원을 위한 세부 내용을 협의해왔고 이날 최종 계약을 마무리했습니다. 말레이시아는 남중국해를 사이에 두고 영토가 크게 둘로 나뉘어 있어 해상 및 영공방어가 매우 중요합니다. 따라서 넓은 영공방어를 위해 전투기 채공시간이 중요한데요. 카이는 이를 위해 FAO-10의 공중급유 기능을 탑재해 주기로 했으며 무장을 많이 달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도 충족시켰습니다. 10년 이내에 도태될 예정인 말레이시아 주력 전투기들의 대체기종으로 FAO-10이 선정된 이유입니다. 두 나라는 이번 계약에 이어 FAO-10 18대 추가 계약도 추진하고 있어서 말레이시아가 도입하는 FAO-10은 최대 36대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. 이날 이종섭 국방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 차원에서도 납품 시기 조정과 규제 완화와 금융 지원 또한 후속 군수 지원 분야의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최대한 해나가겠다고 말하였습니다. 이번 말레이시아 FAO-10 전투기 수출 계약은 막판까지 끈질기게 매달렸던 인도의 테자스를 제친 것이라서 FAO-10의 우수성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으며 향후 FAO-10 수출에 밝은 전망을 갖게 합니다. 추가로 말레이시아 해군의 2000톤급 연안 초계함 세척을 수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으며 차륜형 장갑차 도입 사업도 검토 중에 있으므로 추가적인 수출도 예상됩니다. 한 번 써보면 다시 찾게 되는 K-방산 하나로 안 끝나는 K-방산에 새로운 손님이 또 추가된 것입니다. 앞으로 필요한 모든 무기를 K-방산으로 채우길 기대합니다. 시청 감사합니다. 강대국이 되는 그날까지 강대국 코리아는 달려갑니다. 구독, 좋아요는 애국입니다.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